내 계좌를 키우는 투자 스트레칭 키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석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시원하게 상승했는데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오라클이 급등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오늘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키운 브리핑 글로벌에서 전해드리죠 오늘 뉴욕 증시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61%, S&P500이 1.12%, 나스닥이 1.54% 크게 상승했고 반면에 중소형 지수 러셀리처는 0.02%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3일 만에 반등한 것에 반해 러셀리처는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된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변동폭 상당히 컸습니다 나스닥이 1.77%, S&P500이 1.28%, 다우가 0.93%의 변동폭 나타냈고요 러셀리천도 0.98%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어 반도체 지수 2% 넘게 상승하면서 3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변동폭은 2.56%로 역시 크게 나타났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 모든 관심이 초집중된 CPI가 발표됐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활대비 0.4%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3.2% 오르면서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화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 3.8%로 역시 예상치를 상위하긴 했지만 유가 등의 일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의미를 뭉개인 것 같아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트레이더 비유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2월 연방재정 수지가 오후에 발표됐는데 2,9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주요 지수는 처음에 어저께 하이진 대리가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 이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상황을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 찍었는데요 바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장 초반에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이후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금을 제외하고는 국채금리 달러와 유가가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은 7만 1000달러 선에서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이 또 상승을 했죠 다오가 7개, 나스닥 100은 34개, S&P500은 211개가 하락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 IT가 2.54% 급등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세븐의 상승 흐름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7%, 경기 소비재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부동산 섹터도 역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고 에너지 0.16%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빅세븐 동향을 살펴보죠 오늘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빅세븐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엔비디아 3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마이크소프트도 2.66% 또 아마존이 1.99%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어저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적이라는 발언을 딛고 오늘 3.34% 반등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애플에 대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버코 ISI가 최근에 애플에 대한 투매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벤코브 아메리카는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향후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애플 3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역시 에버코 IS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모델2의 대량 생산이 오는 2027년에나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약 50만 대 수준 정도만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5년 하반기에 모델2에 대한 양산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니는 올해 중반까지 테슬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실적 전망 예상치가 계속 하향할 것이다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S&P 500 히트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로는 오라클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무려 11%, 12%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라클이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를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무언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다음 주 GTC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 다음 주 월요일 GTC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특히 빅세븐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자 전반적으로 녹색 불을 크게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S&P 500 주요 종목 살펴보죠 먼저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11.7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주식 거래량이 평소에 4배 이상 터졌다고 해요 전일 장마금 이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매출이 132억 8천만 달러 EPS는 1.41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EPS는 15.6% 증가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해했습니다 특히 사업 부문 매출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라이선스 지원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별 매출은 미주에서 약 7.8% 증가한 8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는 더 있는 게 자녀 계약 의무 영어로는 RPO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게 무려 29%나 증가한 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800억 달러이고 이게 분기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발생 매출이 실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기배당금 주당 0.4달러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와의 제휴 사항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윌리엄 블레어가 오늘 투자회견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2% 가까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중순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락한 의료기기 업체 웨스트 파마시티컬 서비스스 오늘 5.73% 크게 반등했고요 또 오늘 CDM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5% 가까이 상승했는데 기존의 CEO가 6년 동안 재임을 해왔는데요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주가가 무려 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오는 5월 새로운 CEO가 임명된다고 밝히자 오늘 주가가 5% 가까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AI를 통해서 뛰어난 생산성을 보일 기업 중 하나로 선정한 서비스 나우 4.34% 상승 마감을 했죠 반면에 오늘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오늘 항공운송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비용 항공운송업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오늘 15%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과 함께 항공 수요 부진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료비 상승에 따라서 1분기 손실이 예상되는 어미리칸 에어라인스도 4.71%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최근까지 전해드렸던 일루미나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과의 갈등 이사회를 두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갈등이 상당히 커졌었는데 최근에 칼 아이칸이 추가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요인을 하나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는 4.57%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칼 아이칸이라든지 행동주의 투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압박하는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상 이상의 이런 갈등 소지를 없앤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산업체인 보잉 미 항공우주항공청이 무언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레스카 아이어라인스의 문짝 날아간 이후로 보잉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도 4%대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소개하죠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IBM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3.16% 상승하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대상으로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CEO인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약 8천 개의 일자리를 AI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이래 실제로 감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때문인데요 지난 12월 이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감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고 하니까 오늘 주가가 3.16% 상승 마감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분쟁 속에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 증가한 8,950억 달러로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 중에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트랜스다임 그룹이 2.73% 상승했고요 에어로 하우맷 1.65% 상승 마감하는 양상 나타냈죠 그리고 오늘 영국계 반도체 설계 회사 ARM 홀딩스가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2.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의 급등락이 좀 보였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좀 공방을 보였는데요 이후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2.18% 상승 마감했죠 이와 함께 슈마컴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7.66% 크게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3.08%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좀 온기가 불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더불어서 ETF 동향 살펴보죠 오늘 글로벌 GCI 투자는 ETF 중에는 역시 오늘도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가 가장 높은 상승률이 보였습니다 2.16% 상승했고요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3%대에 크게 상승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알파벳을 포함해서 상승 흐름 나타나자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SOCL도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 3% 상승했고요 최근 5월 1일 동안 약 3%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럼 월과 한 컷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고 장전부터 많은 뉴스와 소식에서 CPI 이야기를 할 겁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뭐 어찌구저찌구 이야기 할 텐데 CPI는 그렇다 치고요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 접고 오늘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건 아무래도 오라클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라클이 끌고 엔비디아가 미러 제낀 오늘 증시 흐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채치PT에 오라클이라고 적었더니 이걸 예언자 우리 오라클이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오라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언자인데 예언자의 이미지를 좀 보여준 이미지를 그려줬습니다 오라클과 엔비디아를 부각시켰는데 실제로 예언자의 이미지까지 포함한 채치PT의 작품 함께 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너 트레이더 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의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옆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7시 15분 키움 브리핑 글로벌에서 뉴욕 증시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